언제쯤 끝나게 될까 기적같은 일이 정말 있을까 괜찮아 난 믿었네 세상이 빛지만 성공할 거야 굽힐 수는 없다 그래 그건 너의 엄마 폰이야 그동안 이걸 왜 갖고 있었어요? 돌려주려고 때가 되면 때요? 무슨 때요? 나도 엄마처럼 죽을 때요 재밌으셨어요? 돈 때문에 죽인 여자 아들이 돈 달라고 징징대는 거 보니까 재밌으셨어요? 그동안 돌봐주는 척 투자해주는 척 사람 거짓 지급하면서 돈 가지고 조롱하고 이봐요 돈 여사님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야 직성이 풀려요 아니 아니 돈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 목숨이 더 귀한 거잖아 제가 그 돈 반드시 갚겠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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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얘들아, 나 석이 전화 안 받는다. 나랑 같이 나가서 석이 좀 찾자. 석이 형이요? 대표님이 왜요? 일단 빨리 좀 나와. 네. 걱정되니까 전화 주세요. 아... 아... 해봐요, 돈 여사님. 돈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 목숨이 더 귀한 거잖아요. 여사님! 어... 어휴... 준비할 바한테 오셨다는 말씀 두고 막 달려왔어요. 별일 없으셨죠? 응, 그래. 자네도 잘 지냈지? 아우, 세상에. 아니, 그동안 어디 계셨었어요? 연락도 안 되시고. 욕심을 부리러 갔어. 네? 분해 넘치는 욕심을 부렸어, 내가. 아... 욕심이라뇨? 살고 싶다는 욕심. 사채업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잘 살고 싶은 욕심. 이제 내 당분간도 끝났어. 네? 나 이제 곧 나갈 거니까 마음 편히 잘 살아. 찾았어요? 아니요, 전화는요? 전화도 계속 안 받아요. 야, 찾았냐? 없지? 네, 없어요. 전화도 계속 안 받아요. 하... 하... 아, 이거 어디 간 거야, 진짜?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준표. 할머니. 아이고,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언제 오셨어요? 아까. 아이고, 준표 멋있어졌네. 그쵸? 멋있죠? 할머니,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왜? 여기 할머니 집이잖아요. 알았어. 학교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괜찮아요. 얼른 가서 쉬어. 네, 할머니도 쉬세요. 아, 할머니. 이제 아프지 마세요. 아, 할머니. 이제 아프지 마세요. 아, 할머니. 이제 아프지 마세요. 넌? 아, 아침에 가시오. 아들이 또 나를 보러 왔네. 에이, 아들. 잘 지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빠 나 아빠 말 들을 걸 그랬나 봐 아니, 그것도 무슨 말이야? 나 그동안 돈 여산에서 지냈어 투자해 준 데서 일 도와주고 미친 새끼야 너 아빠가 얘기했잖아, 만나지 말라고 아빠도 계속 만나서 돈 빌렸잖아 야, 그건 그때 아빠 입장은 그냥 아무도 안 도와주고 사방이 절벽인데 어떡하니, 그러면 근데 그때 돈 여사가 손 내밀더라 안 잡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만났어, 왜? 엄마 죽게 만든 사람이고, 다 알면서? 어 서우아 아빠가 엄마는 못 지켰지만 그래도 우리 석이는 지켜야 되니까 아빠 입장이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 어, 왔어? 이사님. 야, 석이한테 연락 없었냐? 네. 어디 갈만한 데 없나? 혹시 어머님 추모공원 같은 데 가지 않았을까요? 어딘지 알아? 아니요. 아, 이런 헐렁이 진짜. 전에 대표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뭔데? 아, 이런 헐렁이. 또만들아. 왜? 이렇게? 어. 쉽게 하세요.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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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어. 어, 같이 가자. 어, 깜빡이도 큰 게 왔어. 어, 뜨거워. 물려놔. 야, 여기 좋다. 아이고. 아이고. 야, 서욱이 너. 엄마랑 좋은 데 갔었구나. 야. 나중에 슬기랑 현수랑 해갖고 다 같이 한번 오자. 아... 가세요. 가세요. 갈까? 같이? 진짜 그냥 가세요. 가세요. 같이 있어 줄게.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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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 할 일 많이 남았잖아. 힘내자 석아. 슬기 씨, 현수야. 석이요! 대표님. 두 사람 어제 다치거나 그러지 않았죠? 저희는 괜찮은데 대표님은... 괜찮아요. 그럼 마지막 피칭 준비해볼까요? 슬기 씨 저랑 같이 피칭 플랜 좀 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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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의 향기를 마 HD가 보며, 몇 개 배는 중. 또 먹고 사람들의 향기를 내는 행동을 통해. 유튜브는 영상도 보고 그리만 해봅시다. 아, 네. 그럼 왜 그냥 갔어? 떡볶이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텐데. 다음에요. 그래. 잠깐만. 아 세리야 몬타나형 열심히 왔어 아 나도 보고싶지 우리 못본지 24시간 넘었다 다음주 수요일 5시 한서실에만 잊지마 나도 당연히 세리 너밖에 없지 다른 여자 반심도 없어 야 구준표 어 너 뭐하냐? 아니 그니까 그 볼리 형이 나 왔니? 와 있더라고 볼리 오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너랑 빡세게 연습하려고 오케이? 예스 사이 가자 아 1 2 3 4 5 6 7 8 1 2 3 4 8 5 6 7 8 1 잘하고 있어 들어 누나 아유 좋아했어 너무 많다 또에요? 가을연씨 마지막 마지막 이제 며칠은 너와의 나를 하나 둘씩 헤아려 본다 그 수로 난 아직 널 못 보낸다 베이비 너 땜에 비겁한 나 땜에 지지런 나 땜에 어? 피칭? 무슨 피칭을 해 내가 그거 부탁하려고 이렇게 떼거지러 오셨구만 네 아이씨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 아 그거 대표가 하는거지 스티브 잡스처럼 배달라운지의 장점을 사장님 입장에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해서요 아이고 참 아 잘생긴 사람이 하면 가상점 준다고 그랬구나 아이씨 네 그럼요 이사님은 저희 동네친구 24의 얼굴이시잖아요 그래 어? 누가 봐도 인정하는 대한민국 제임스디 니가 해라 니가 어? 너 옛날부터 사람들 모아놓고 그 2월 3년에는 1등이었잖아 1등 빤수 영어망을 뭐 니가 괜히 했겠냐 기대하겠습니다 이사님 뭘 기대를 해 아이고 와이샤처 빨아났나 모르겠네 박자 앉자 화이팅 하하 으하 괜찮대도 그러네 아이 오랜만에 뵙는데 같이 식사하세요 아유 어묵 솜씨지만 제가 좀 부려봤어요 여기 앉으세요 네 하 아휴 앉으세요 네 아휴 준표 아빠한테는 내 얘기를 다 들었을 텐데, 누군가 같은 사람한테 이런 상을. 여사님 많이 힘드시잖아요. 자, 어서 드세요. 입맛에 맞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다. 내 이런 밥상 정말 얼마만에 받아보는지 모르겠네. 앞으로 제가 자주 해드릴게요. 여사님 왜 그러세요? 어머, 음식이 잘못됐나? 여사님! 여사님! 아휴, 참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여기. 아휴, 조심하세요. 괜찮으세요? 응. 가라앉았어. 내가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오늘 고마웠어, 오늘 잘 먹었어. 식기 전에 올려봐서 먹어. 그래도 응, 괜찮아. 매주 그러면 쉬세요. 엄마, 저 왔어요. 어, 준표야. 밥은? 생각 없어요. 할머니는요? 어, 방에 계셔. 근데 준표야, 할머니 좀 나중에 뵙는 게 좋을 것 같아.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아직도요? 아직도라니? 할머니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에도 아프셔서 제가 방에다 모셔다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 배달할 거 주세요. 빨리 주세요. 네가 할 거야? 네. 제가 배달팀 신청했어요. 쭉쭉쭉 그랬죠, 형? 근데 넌 안 돼. 너 배달시키면 아저씨들 노동착취로 잡혀갈지도 몰라. 안 돼. 너 집 어디야? 가보자. 그냥 시켜주세요. 저랑 같이 갈 거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얘가 요즘 너무 폰만 보고 있어서 운동도 시킬 겸 해서 같이 왔어요. 아아. 동네 친구 24 가입자시구나? 예. 오늘 가입했어요. 얘랑 같이. 아, 인터넷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요. 뭘 보셨는데요? 윤 기자도 해봤다요. 자, 그럼 우리는 배달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해.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와. 네. 뭐야? 뭐예요? 해봤다. 이거 뭐야. 우리 동네 배달은 우리 동네 친구가 안다. 동네 친구 24 배달라운지 이용 후기. 윤 기자도 해봤다. 오, 이 사람. 며칠 전에 그거 이 동네 이사 왔다고 한 사람인데. 아, 맞네. 어, 그 사람이다. 비제였구나. 어. 배달을 시켜서 손님을 만드는 이 신박한 영업 전략. 3,000원 할인 쿠폰보다 더 기분 좋은 건 좋은 동이 날 환영해 주는 느낌이었다. 2022년 대한민국 서울에 이런 동네가 있다니. 동네 친구 24도 이 동네도 와, 사람 냄새 좀 나는데? 에이아이 매칭 시스템은 어때요? 잘 돌아봐요? 네, 대표님.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끼치는 게 지표로 나타납니다. 실을 이유가 없지. 에이아이 매칭이라니. 난 인간미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던데. 용연아. 그 에이아이가 너 월급 주는 거야. 치. 그냥 아무도 안 놔주고 사방이 절벽인데 어떡하니 그러면. 근데 그때 동네사가 손 내배더라. 안 잡을 수가 없었어. 왜 이렇게 긴장되지? 좀òn 정말 잘 동네. 우ekk Teams 사 nar 배봐 이승리의 붉은 빤스를 입고 영업도 싸움도 접은 적이 없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알라신 기천불알교 역시 역시 너는 진짜 슈트가 각이다 나 오늘 이사림 갔다 어? 와 죽이지 그지? 그래요 나 싫어한텐데 가야지 네 가야죠 너 어? 다 고치지 말고 어? 노꼬치님이 시키는 대로 잘해 걱정 마세요 매연 오늘 매상은 제가 확실하게 책임 지지는 못하지만 민폐는 안 깨질게요 얼른 다녀오세요 프리젠테이션이 뭔지 아지 떨려 죽게 돼 정말 어서 어서 안녕하세요 배달친구입니다 에? 와우 안녕하세요 준비하우님 와우 와우 어머요 오늘 너무 멋지시네 아휴 와우 준비하우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오늘은 스타트업 이사님이십니다 좀 이따 호텔에서 후리젠테이션 그냥 바로 그냥 오리젠테이션 아 역시 사회이사님 아 예 아닙니다 아 근데 세 분이서 이거 배달친구 하실 거예요? 네 동네 상권을 살리자는 그 취지에 깊은 공감해서요 운동도 하고 쿠폰도 받고 1석 2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동네 상권을 살려야지 값이 오른다고 우리 샤론언니가 그랬거지 아 진짜 세 분 정말 멋지십니다 이따가 오셔서 3천원 쿠폰도 쓰세요 네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이만 우리는 출동 수고하세요 네 출동 잘 부탁드려요 네 이야 저 엄마들까지 할 정도면은 배달친구가 뜨긴 떴나 보다 와 그러게요 아 좀 뭐 다행히 했습니다 굿그리스 와이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매장에서 정말 아 오늘 당사에서 집합시다 아이고 늦어서 미안해 아 제시 빨리 답 시작해 아 준비 잘했냐 됐지 파이팅 잘해라 파이팅 운명처럼 내게 손 내밀어, 정말 너에게 고마워, 항상 초라했던 내게 힘이 돼 줄 어둡던 내일의 빛이 돼 줄 Only you, 늘 함께 했으면 해 어느 순간 잊었던 꿈들이 내게 속삭이든 나를 헤쳐가 아저씨, 뭐하세요? 아니, 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이고, 어, 작가님! 아, 총괄님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예 잘 지내시죠? 네, 네 오늘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뭐 제가 뭐 하는 게 있나요? 정석 대표가 다 하는 거죠? 네, 그럼... 저기... 오늘 참가한 팀 중에 이미 회사에 소속된 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공정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싸웠다 싸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인신... 사과 네 난리지? 그래도 이 우왕 정심환이 찍고다. 괜찮아요, 저. 뭐? 괜찮아요, 괜찮아. 진짜? 내가 먹는다? 네. 이사님, 그거 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좀 떨려가지고. 우리 마누라랑만 하는 건데. 자. 혹시나. 없어, 없어. 대표님, 이사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어떤 결과든 다 괜찮을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네. 고마워요. 안녕하십니까. 부시지니 아시아 총괄 황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건 우린 이런 도전을 하고 있다 입니다.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다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팀, 네일의 화장대 모셔볼까요? 요즘 퍼스널 컬러가 대세인 만큼 저희 네일의 화장대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기반으로 유저들의 퍼스널 컬러를 분석해서 유저들에게 화장품을 추천해 주는 기능 일명 커머스 큐레이션 모델을 도입. 전 세계의 K-뷰티의 위상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욕망. 무엇을 갖고자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인간에게 욕망이란 성장의 동력이며 성공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의 골든 큐피트는 욕망을 팝니다. 가방을 비유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른 앱들은 에코백 같죠.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져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대중적인 가방이죠. 골든 큐피트는 명품백입니다. 모두가 원하지만 모두가 가질 수는 없죠. 명품백을 가지려면 재력과 노력, 체력이 필요합니다. 오픈런에 달려가야 하니까요. 명품백을 갖는 욕망 상위 1%의 욕망 골든 큐피트 회원이 되는 욕망 그런 욕망을 가진 우리 회원들의 시간은 금입니다. 그래서 만들었죠. AI 매칭 시스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내가 원하는 이성만 선별해서 만나고 싶은 당신의 욕망을 골든 큐피트 회원 충족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네 친구 24 대표 정석입니다. 구필수라고 합니다. 아, 예. 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필수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저 뭐야. 본인 아니게 제가 지금 투잡 뛰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 국내 친구 24 사회 이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 조은동에서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그 앞에 삼거리에서 치킨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쌍무 아저씨. 화이팅! 사진 최고예요. 화이팅! 아, 저기 우리 가게에 오셨던 손님들이시구나. 아이고야, 이런 데서 만나니까 더 반가워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레, 품앗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동네 친구 24는 2022년 서울시 한서구 조은동을 시작으로 두레, 품앗이라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습을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추억 라운지에 이은 배달 라운지가 그 시작인데요. 이 배달 라운지는 빠른 배달도 돈을 버는 배달도 아닙니다. 기존 배달 앱과의 경쟁은 더더욱 아니고, 배달을 통한 동네 상권, 특히 소상공인을 돕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 도전은 유저 데이터를 통한 조은동 상권 분석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보시죠. 네, 우리 조은동 땡기는 치킨 1호점 구필수 사장님, 이 데이터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 그럼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앱, 동네 친구 24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동네 세대수 배달 상권을 분석해준 덕분에, 제가 조은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치킨집 사장님이 됐습니다. 아니,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다 알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매장에서 메뉴 개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자, 다들 동네 친구 24 많이 이용하셔서요. 다들 잘 나가는 자영업자 사장님 되십시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민한 결과가 바로 배달 라운지입니다. 우리 동네 친구 24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일정 기간 동안 배달 라운지를 시범 운영해봤는데요. 총 50곳이 넘는 가게가 참여했고, 200명이 넘는 배달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 구필수 사장님.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우리 배달 라운지는 어땠습니까? 아, 제가 가장 크게 느끼고 감동받았던 게요. 돈이 이게 안으로 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배달 친구분이 쿠폰을 받아가시면 그걸 저희 매장에서 다시 쓰시거든요. 저희 매장 매출이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배달 친구가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더 재미있는 게요. 동네 소식통이 옛날에는 복덕방 사장님 이런 분들이셨잖아요. 그런데 복덕방 사장님에서 동네 친구 24로 대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둘의 품앗이. 어쩌면 이건 요즘 현대사회와는 맞지 않는 낡은 풍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조운동에서는 지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추억 공유와 중고거래. 부인구직과 동호회 활동, 더 나아가 재능기부의 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생활 플랫폼이 되는 것. 이게 우리 동네 친구 20살 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친구 20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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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브이시즈니는 최선을 다해 공정한 심사를 할 것이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우승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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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야, 근데 나 너무 설레바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아... 야, 우리 오늘 같은 날 한잔해야지. 좋아요. 뭐 쏘실 거예요? 치킨? 아니지. 오늘 같은 날은 따른 고기 먹어야지. 소고기요. 그래, 소고기. 쏟아! 가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아저씨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왜? 다 내 덕분인 줄 알아, 알았어? 뭐, 너희들 뭐, 물론 잘했지만 다 내 덕분이야, 알았어? 아유, 그럼요. 소고기 사주시는 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추가 주문을... 야, 야. 너 메뉴는 좀 저, 딴 걸로 바꾸자. 돼지갈비로. 어? 죄송하지만, 저 돼지리 못 먹어가지고. 아이고, 정말 주차지. 알았어, 그거 먹고 싶은 거 보고. 예, 사장님. 소갈비로 4인분 추가요. 그래, 월맛 아리다. 먹어. 맞아실 수가 또 웃겨. 사장님, 여기 소주 하나만 주세요. 네. 무들무들하다, 충분히 아니야. 제가 하고 왔어요. 응? 제가 하고 왔어요. 네. 아. 이씨. 다행이다. 또 사라진 줄 알고 나와봤는데.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받아보고 있는데 아저씨 나타나가지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차 고장나서 기다릴 때 대표님이 한 말. 그게 떠올랐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보내줘서. 저도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날이면 날마다 그런 기회가 아니야. 많이 먹어, 헐렁이. 응? 응. 근데 이사님. 아까 아시아 총관림하고 무슨 얘기하셨어요? 화장실 앞에서요. 봤어? 네. 네. 또 어떤 사람이 두 분 사진 찍는 것 같아요? 누가 어딜 찍어? 네. 저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네. 남자 같았어요. 응? 누구지? 돈이 알았다. 내 팬이야? 이런 사람이야, 인마. 저도 팬입니다, 이사님. 네. 짠. 이 집은 그냥 치킨 맛은 그냥 아주 최고야. 내 팬이 어디 있나? 여기. 거기 있었네. 와, 미치겠다 진짜. 아니, 저 인간이 무슨 낯적으로 여기로 와가지고 우리 복순 씨를 갖다가 하늘 부리듯이 저렇게 부르냐. 누군데요? 여전히 필수 살던 집 주인. 네? 아니, 자기가 들어와서 산다고 뻥치고 우리 누나 식구들 내 추천 그 악덕집 주인이요? 그래. 야, 어디서 썩은 냄새 나. 썩은 물매기 냄새. 아니, 그 남산타워 올라가 봐봐. 서울 시내 아파트가 그냥 빼빼하게. 널린 게 집인데 집 없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들 많아. 남들 돈 벌 때 멋들 하고들 살았길래. 그러니까요. 사장님 같은 분들만 계시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쵸? 그런 말 듣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 똘똘한 건물 하나가 그렇게 없나. 오늘 본 건물들은 다 마음에 안 드세요? 딱히. 뭐 실력 잘하더니 무슨 에이. 가만히 있어보자. 이 건물은 좀 어떨가나? 에? 에이. 이 낡은 건물 사서 뭐하시게요? 그런가? 미끌거려. 기름 끼는 물 드시러 닦아줘. 고마워요. 고마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이 부서지겠다. 아이고 참. 암하. 코치님. 코치님이 이해하세요. 뭘 이해를 해. 저 갑질싸가지 썩은 물매기 같은 새끼를. 아니 저 사장님이 상가 건물 알아봐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장님 완전 목숨 걸었거든요. 아니, 그게 목숨 걸 일이야? 그럼 어떡해요. 아파트 거래는 얼어붙었지 원룸 매물도 말라가는데 월척이 건립판이잖아요. 잘하면 1년 연봉인데. 안 해요? 아니, 코치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이해 마세요. 네. 응. 위에도 앞에 있고. 위치 괜찮네. 이렇게 싹 걸어버리고 몇 층 더 올리면 쓸만하겠어. 그런가? 네,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잘 좀 알아봐요. 네. 아유, 치킨 맛 맛있으면 뭐하나 그래. 사장이 자리를 지켜야지, 사장이. 한창 기본이 안 됐어, 기본이. 이거... 들어가세요. 잘 먹었어요. 네. 지금 갑시다. 살펴 가세요, 사장님.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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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복순 씨. 뭡니까? 네? 아니, 저 썩은 물매기 새끼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물티슈를 갖다 받쳐요? 왜 죄인처럼 그렇게 벌벌 기냐고? 하... 뭔 상관이래? 아니, 그리고 지가 뭔데 이 건물을 헌담한다 난리예요? 응? 우리 치킨집을 어떡하라고! 아, 몰라, 몰라! 아, 또 왜 늘 저러지... 아, 사장님 같이 가요! 진짜 헐려나? 안 팔리겠죠? 하... 하... 석아. 네. 너 열정이라는 말 알지? 알죠. 그... 열정 페이의 열정이요? 아이씨, 열정 페이. 그놈이 열정 페이 때문에 참 비호감도 하나 됐어. 진짜 좋은 말이거든, 멋있는 말이. 야... 오늘 진짜 오랜만에 그걸 느꼈잖아. 열정! 아이고, 그동안 먹고살이 나고 바빠갖고 그런 것도 못 느끼고. 야... 그 젊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들 이렇게 대단하냐. 다 훌륭하더라고. 맞아요. 다들 엄청 훌륭하더라고. 아, 모두들 초기 투자만 잘 받으면 진짜 로켓처럼 날아오를 텐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로켓이 아니라 이게 연날리기 같은 거네. 아무리 좋은 연도, 어? 맨 처음에는 이게 누군가에게 확 뛰어줘야 하늘을 확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 어? 아... 저 아저씨가 이렇게 멋진 말 하는 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처음? 네. 야. 내가 그동안 멋있는 말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뭔 처음이야. 멋있는 말이요? 그래. 무슨 말이요? 뭐? 무슨 말이요, 멋있는 말. 아니, 멋있는 말은 내가 많이 했지. 그럼 안 했겠니, 내가? 아니, 한 번도 안 얘기했어. 뭘 한 번도. 야. 나는 기억 못 해도 야, 드는 사람이 기억날 거 아니야. 아니, 한 사람이 기억을 해야지. 아, 드는 사람이 감동받아서 기억할 거 아니야. 야, 감동을 못 받았어. 먹어. 먹는 게 남는 거래. 이거 나한테 왜 주는 건데? 시련의 아픔이란 겪어본 자만 알지. 그게 무슨 소리야? 안나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너한텐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데. 뭐? 내 경험상 딱 3일. 딱 3일 힘들더라. 그 뒤엔 괜찮아져. 사랑도, 아픔도, 인생도. 다 무뎌친다 친구야. 힘내. 세상에 여자는 많아. 영재야. 나 안나가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알 것 같아. 진짜? 누군데? 볼리라는 형인데, YM 연습생이야. 아, 안나 SNS에서 본 것 같아. 그 겁나 잘생긴 형? 근데 바람둥이 같아. 뭐? 바람둥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연습실에서 여자랑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다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그러고. 완전 장난 아니더라. 뭐? 근데 안나는 뭐 그런 놈을 좋아해? 안나는 몰라. 모르면 알려줘야지. 내일 둘이 영화볼간다 했어. 다섯이 한서 시네마. 거기 안나를 데려가서 직접 보게 한다면? 그게 바로 정희구현이지. 내가 어떻게든 거기 안나 데리고 나갈게. 응? 안나가 날 안 좋아한다고 해도 그런 나쁜 놈을 좋아해서는 안 돼. 준표야. 영재야. 내일의 화장대가 3위로 정해졌고 골든 큐피드와 동네 친구 24가 남았는데 의견들 말씀하세요.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동네 상권에 대해 고민한 동네 친구 24가 요즘 시대에 더 필요한 가치를 다룬 거 아닐까요? 그것보다는 AI 매칭 시스템을 내세운 골든 큐피드가 더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익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답은 정해져 있죠. 골든 큐피드는 명확한 수익 구조를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공모전의 취지는 성장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골든 큐피드보다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가 있나요? 전 동네 친구 24도 못지않다고 봅니다. 왠지 알렉스 디렉터가 총관림 의견을 대변하는 것 같네요. 왜 굳이 외부 회사로 눈을 돌리죠? 어피스탄 조건이면 우리 소속인 스타트업에게 어드벤티지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유진 대표님, 이번 공모전에 몇 팀이 지원했습니까? 총 467개 스타트업이 지원했습니다. 우리 VCG니 아시아가 개최한 이번 투자 공모전에서 그 어떤 회사도 그런 어드벤티지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VCG니 코리아 대표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 부끄러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차 한잔 주실 수 있으세요? 회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해바라기들이 많은지 어느새 다들 방향이 바뀌었어요. 아시아 총관림의 의중을 받들어 동네 친구 24로 기운단 말씀이시죠? 아시아 총관림이 동네 친구 24를 지지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이유가 있으니까요. 대표님께서 그러셨죠?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VCG니의 공정의 가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 차유진 대표님을 가로막는 유리 천장을 깨부수는 겁니다. 샴페인을 넣으면 일찍 터뜨리는 거 아니야?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김용인 팀장님은 어디가 신경 쓰이는데요? 과연 당연히 동네 친구 24죠. 거기는 끝났어. 뭐? 우리 시티어님 작품으로 확실히 보내버렸거든. 아니 무슨 작품? 이게 뭐야? 보면 모르냐? 보험이지? 아니 아시아 총괄이랑 동네 친구 24랑 진짜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인데. 민지 형 이건 아니지. 민지 형. 너 지금 되게 웃겨. 아이 그래. 석이 형 블라인드 기능 훔쳐온 놈이 이런 말 할 자격 없는 건 아는데. 어떻게 남이 뒤를 캐냐? 난 시티어님은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해요? 민지 형. 그만해. 자. 건배하시죠.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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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추억 라운지도 그렇고 배달 라운지도 슬슬 자리를 잡아가니까. 이참에 라운지를 조금 더 확장하는 게 어떨까? 서로에게 재능 기부 형식으로 과외를 할 수 있는 티칭 라운지. 물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 라운지. 배달 말고 다양한 심부름 같은 걸 할 수 있는 도움 라운지. 일단 이 정도 생각했는데 어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유저 데이터로 동네 상권 분석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발표가 코앞이라서 그런지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네요. 그렇긴 한데 결과가 어떻든 간에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제가 새로운 라운지 베타 버전 한번 만들어볼까요? 응. 부탁할게. 네. 저도 도울게요. 유저들 반응 보고 정식 런칭하면 되니까. 고마워요. 설기씨. 자 화이팅! 화이팅. 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총관린 말씀이 맞았어요. 골든 큐피드보다 동네 친구 24가 더 자격 있는 팀 같아요. 근데 어쩌죠?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쉽지만 동네 친구 24를 탈락시켜야 할 것 같아요. 선배 보호하려면. 네가 나를 보호한다고? 엄밀히 말하면 회사를 보호하는 거죠. 공정의 가치를 잃은 회사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누가 보면 어드밴티지 주는 줄 알겠어요. 동네 친구 24의 사회이사의 아내와 무척 친한 대학 동창인 사실까지 알려지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유젠아.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오해의 소지를 만든 건 선배예요. 동네 친구 24 탈락시킬게요. 그럼 조용히 끝납니다. 네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 총괄님의 뜻에 따라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친구로 쿠폰을 모아서 동생 치킨을 사주겠다고? 네. 3,000원 쿠폰이니까 6번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쿠폰 하나에 3,000원 아닌데. 네? 쿠폰 하나에 오늘 이벤트 하는 날이라서 2만 원이야. 2만 원이요? 응. 1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왜 안 해주냐? 네? 아, 오늘이 첫날이라서 아저씨가 깜빡했다. 2만 원에 1 플러스 1이요? 어. 2마리 먹을 수 있다는 얘기지. 동생이 여기 있으라고 하고 혼자 다녀올 수 있지? 자. 감사합니다. 응. 조심해서 갔다 와. 자, 우리 동생은 뭘 먹을까요? 치킨 한 번 올라와. 프라이드. 양념도 먹을까? 알았어. 맛있어? 응, 맛있어. 야, 잘했다. 응? 역시 굽힐 수도 없다. 요즘 세상에 애들이 배고픈 게 말이 되냐? 그러게요. 많이 먹어? 네. 너는 언제든지 치킨 먹고 싶으면 여기 와서 배달해. 진짜요? 응. 그리고 넌 이벤트에 당첨됐잖아. 그러니까 쿠폰 한 장에 2만 원이야. 아싸. 아저씨. 감사합니다. 뭐 감사해? 너 공짜 아니야? 많이 먹어. 무슨 영화인데 내가 봐야 된다는 거야. 아, 폭스맨이라고 진짜 재밌대. 그럼 그냥 너네 둘이 봐. 안나야. 우리가 친척인데 내가 너무 너한테 소홀한 거 같아서 그래. 너 외국에서 와서 외롭고 그럴 텐데. 앞으로 내가 놀아줄게. 영재야. 나 안 외롭고 놀 시간도 없어. 나 얼마나 바쁜지 준표가 다 알아? 우리긴 아닌데. 볼리 형이다. 어? 볼리 오빠. 뭐야? 악 걸렸어. 저 바람둥이 자식. 이제 안나다 알겠지? 세리 언니. 엄마야. 이게 얼마 만이야. 릴제이피. 너도 폭스맨 보러 왔어? 네. 제인키 봐라. 세리야. 들어가자. 안나 너 내일 시간 돼? 내가 밥 살게. 네. 좋아요 언니. 내일 봐. 네. 너네 뭐해? 영화 안 봐? 진짜요? 네. 몬타나 오빠. 진짜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네. 야. 나 가야겠다. 몬타나 오빠가 나 랩 봐주신대. 영화 둘이 봐. 재밌게 봐. 이준표. 안나가 좋아하는 남자 확실하다며. 그 형 아니면 누구지? 어? 어? 니네가 뭐냐? 나 동규랑 사귀어. 뭐? 지연이가 준표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잖아. 아주 잠깐. 영재도 혼자 힘들었고. 나 초딩 때부터 지연이 좋아했어. 공부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않아서 망설이다가 용기내서 고백한 거야.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야. 그 말 진짜더라? 그래도 우리 우정은 계속 그대로였으면 좋겠어. 당연히 그래야지. 영재 너는? 난. 난 뭐 아닐 줄 알았냐? 야 이동규. 떡볶이라도 썰어. 지연이가 먹고 싶다면? 그래. 좋아.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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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대. 전이한텐 비밀이야. 못 보던 놈들. 내일 모레 안나 오디션이잖아. 거기에 오지 않을까? 그 사진이 공개된다면 동네 친구 24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건물 조 사장님이 인수하시기로 하셨어. 그 안에 금덩이가 있겠지? 김 이사님. 김 이사님!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예? 오지 마. 오지 마! 세상에 질 수 없기에 난 오늘 더...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